만약에 따님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우리 호스피스 병원에서 최고의 간호사 같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컷 네 오케이고요 다소 하나 갈게요 뭐야? 이건 나? 아 또? 다시 갈게요 뭐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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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네? 파솔인다? 파솔인다 네 이케 sliced 지금부터 한계열의 구매티 머리 바로 조립ATE 원 Vera 시작하겠습니다 bean crossed 사랑하는 불우유의 첫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아쉬우시죠? 저요? 네,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? 아쉽기도 해요. 현으로는 되게 개운하기도 하고. 아쉽습니다. 아쉬워 근데 진짜. 오늘로 병원도 끝이네요. 여기 이렇게 초록초록할 때 엄청 날씨 좋을 때 와서 첫 촬영했었는데. 컷. 네, 오케이요. 저희 당서발의 모든 촬영을 준비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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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. 웃으면서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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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하시죠! 감사합니다.